그래서 잔구. 부부싸움을 집에서 하지 마시고 여기 우리 학원에 나오셔서 남편한테, 여자분들은 남편한테 스트레스가 부르시면 여기 잔구를 시커들기고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풀려요. 또 남자분들 또한 집에서 바가지 듣는 여자를 너무 막 떼어내서 싸우지 마시고 이렇게 또 잔구를 배우시다보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살도 빠지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자, 우리 다음 곡도 준비해볼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국의 숫자, 영국의 숫자, 나의 여인인, 어머니, 수리아, 수리아, 수리아! 갑니다. 다음 곡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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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